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레스 다나 재활의학과에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주인과 나그네가 한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사람 백주사 주인 미스터방은 술이 거나해짐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이쯤 의기가 자못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네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이 없어 거칠 것이 흥 어느 놈이 어느 놈이 날 보고 뭐라고 하며 날 괄시할 놈이 어딨어 지금 이천지에 흥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누가 옆에서 저를 뭐라고들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이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삼십도는 넉넉히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랬 않는 것이었었다. 네 참 이래 봬도 동양 삼국물 다 먹어본 방산복이요 청나라 말을 못하나 일본어를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고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낼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방이요 시인사요 방선생으로도 불려지는 시방도 그러던 버릇이 무심중에 절로 나와서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우두구둑 씹는다.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어느 놈이 만일 뭐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씨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우두구둑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건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사람 내가 문명했죠. 조선사람은 안직도 멀었어.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쥐상의 대추씨 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위 즉 비위를 잘 맞춰준다. 아 백상도 좀 드슈우.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 출향을 다 아는데 만난진 오랫어도. 다 젊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며칠이시지. 갑술생 마흔여덟 아닌가. 그럼 나보담 열한 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심이요. 허허허허.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신 걸 보게. 그건 조백이시지.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엔 미스터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향리의 예법으로 십년 장이면 절을 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지 연갑친구나 타관 나그네에겐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드슈 조백이시지 하는 말버릇고약해. 말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금뻐금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도 나이련이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나는 삼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오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칠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십이촌이 모 지역 군수요. 그 십이촌의 아들이 만주국 모촌의 촌장이요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왼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두 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 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군 8등의 모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두 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렸나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 대면 미스터방의 근지 즉 본바탕이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미스터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그리고 그 아비가 집신장수였다. 70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산복이는 먹고 자고 꽁꽁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 농부였었다.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사리로 이집저집 살고 다니는 코빛두리 삼복이었다. 물론 낫 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판부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 즉 소장마직이라도 얻어서 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사리만 하고 다니던 코빛두리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 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다가 처자식을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그것이 열두 회 전. 떠난 지 7,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와 인도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푸득 고향에 돌아왔다. 십여 년을 지 말마따나 동양 삼국물을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껴진 구두짝을 껴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다린 무명 고의적 삶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속이 뼈 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빈둥거리고 놀더니 적이 회심이 들었는지 이번엔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견조동 비탈에 다 찌부러진 행당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에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다. 다시 1년인간은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직공으로 구두방에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한 개를 짊어지고 신기료 장수 즉 헌신을 기워주는 직업으로 나서고 말았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복판에 행길에 가한 자 신기료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에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뜨일 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일본으로 천국으로 십여년 타국바람 쏘이게 온 놈이 겨우 고거야? 부전자전이로구먼 아범은 집신 장수 자식은 구둑 입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던 감? 이렇듯 근지 즉 봄바탕은 미천하고 속에 든 것도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화 즉 먹고 사는 벌이라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 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책을 꿰매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그 콧비뚜리 삼복이었었다. 흥! 개구리가 올챙이쪽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찍한 놈! 고얀 놈!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콧비뚜리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에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 지간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방인지 구리다방인지가 되고 해가지고는 가진 호강을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즉 극성스럽게 마구 날뛰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탄복도 아니지 못하였다. 콧비뚜리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오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었다. 잠옷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 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할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 속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이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불아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옳다.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해야 하였다. 삼복이 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독아들이 지 맘대로 재료값을 올렸던 것이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곳, 10곳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 장수한테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 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을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예연병을 그놈의 경제겐 다 얻으려가 되어줬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헌덤. 석양 때 신기료 괴짝을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산북은 무릎을 탁쳤다. 그러나 슬플 찐저. 때꾹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바니를 궁리를 하다가 정옷 때에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총총이 집으로 돌아가서 마누라를 시켜 구두고치는 연장일체와 재료 남은 것에다 이불이며 헌옷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품변으로 빌려오게 하였다.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산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의 양복이라는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 구두를 사시는 것을 이 다음에 창가리를 거저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 것과 바꿔 신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늦이감치 새로 장만한 헌 양복 헌 모자에 헌 구두로 괴짱맨 신기료 장수보다는 제법 말숙해진 차림을 차리고 막 나서려는데 간밤부터 통통 부어가지고는 시중도 말대꾸도 잘 아니하던 애꾸랭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다. 바른대로 대요. 이게 벼랑간 미쳤나? 요 망나나 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찾아가는 고년이 어떤 년이야. 속을 모르거든 밥값을 내지 말랬어 요 맹추야. 날 죽이고 가지 거전엔 못 가. 이년아 너 이랬다간 내 이제 돈 벌면은 정말 처벗는다. 오냐 잘한다 날 죽여라 날. 아 이 우라주리 떼 랭길련이. 한 주먹 보기 좋게 갈겨 넘어뜨리고는 찌부러진 오두막집을 나서서 종로로 방향을 잡았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서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채 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김을 수로 하면서 연방 쳐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머치 하우머치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리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아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머치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시고 하고 삼복이가 나지게 31 하여 주었다. 획 돌려다보더니 오, 캔유 스픽? 하면서 사뭇 끌어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자기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기료 장수 콧비뚜리 삼복이는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 240원가량에. 거짓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s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번은 경회로를 구경하면서 무엇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킹 드링킹 와인 앤드 댄스 앤드 싱 위드 댄서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라는 뜻이었었다. 자기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은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 싶어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이끼야 집집마다 다 있다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안 잡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다. 제일 재밌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살아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의 것을 2원에 사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지만 대강은 그러하였다.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해져갔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견조동 그 집에서 올마오기는 S소위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었다.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지방 주객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방은 앞은 노대가 딸리고 햇볕 잘 들고 밝아서 여러 방 가운데 제일 좋은 방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벽에 그림 한 장 붙어있는 바 아니요. 방에 알맞은 가구 한 벌 놓여있는 바 아니요. 단지 방일 따름이어서 싱겁게 넓기만 하였다. 그렇지만 미스터 방은 실내의 장식 같은 것쯤 그다지 관심을 둘 줄을 아직은 몰랐다. 처음엔 식모를 두었다. 그 다음엔 친모를 두었다. 그 다음에는 손심부름할 계집아이를 두었다. 하루에도 방선생을 찾는 이가 여러 폐씩 있었다. 그들의 대개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인력 것짜리도 흔치 않았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은 결탄코 빈손으로 오는 법이 드물었다. 좋은 양과자 상자 밑바닥에는 의뢰 따로이 뿌듯한 봉투가 들어있곤 하였다. 미스터 방의 신기료 장수 콧빛두리 삼보기로부터의 발신 경로란 이렇듯 심히 간단하고 순조로운 것이었었다. 주인 미스터 방이 백주사의 컵에다 술을 따르려고 병을 집어들다가 오이, 김이코! 하고 아래층으로 대고 부른다. 심부름 갔어요? 액구쟁이 마누라의 꼬챙이 같은 대답. 안주 어떻게 됐어? 글쎄, 안주 시키러 갔어요. 정종 있지? 층계밤는 소리가 나더니 퍼머한 머리가 나오고 좁디좁은 이마에 이어서 액구 눈이 나오고 분발은 얼굴이 나오고 원피스 입은 커다란 저통의 가슴이 나오고 마지막, 비단 양말을 신은 두리기둥 같은 두 다리가 나오고 한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 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서 봉을 뜯는다. 소절수, 즉 수표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이야? 하고 소절수를 다담이 바닥에다 휙 내던진다. 내가 아루? 우라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지는 그걸 십만 원에 불하마 타다가 백만 원 하나는 냉겨먹을 테면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이야? 옌병을 자식,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까지 갈지를 모르고서 정종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을 모르고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정종 따끈하게 대어와. 날도 산산하고 하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뜻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 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오시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옆편 내의 폐물 등을 장만하였다.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씩이나 쌓였고 반년, 일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모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지카다비 즉 일본의 작업용 신발 8켤레 빨래비누 3괴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1두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원어치 옆연내 폐물과 만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짜리 저금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서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일변 고울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하게 굴고 자긴들한테 팔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금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하게 거리를 오라까라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이 미스터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뭐 길바닥에서 신규료 장수를 한다던 콧비뚜리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근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의 친모의 계집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해진 것 같은 것이며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보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옴추러 들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은재적 질하고 무험스럽게 굴어 시임이 불쾌하였고 그래서 앤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 삐뚤이 삼보기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스터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산은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일세 그놈들을 한놈 남기지 말고섬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 일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 일랑 뼉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꾸러앉히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지퍼고 세간 쳐부신 것 말끔히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을 논아줌세 절반 응 여보게 미스터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맨 MP가 백명이고 천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주산은 복수하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덤속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쇼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소리가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다 제발이오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둘러보다가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바로 위였었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칫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베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서 헬로우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었다 애구머니 놀라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칫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려 쏟혀서 웃으면서 쳐드는 S소위의 얼굴 정통에 가서 촤르르 유 데블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을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방의 턱을 장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데 갈겼더라고 채만식 작가의 미스터방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